전세 시장의 보완책 첫 번째 질문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지금 전세 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의 격감 그리고 월세 전환의 촉진 그리고 전세 가격의 폭등입니다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의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악법입니다 그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대폭 늘리는 법안입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이 지난 11월 3일 날 대표 발의한 임대차법 개정안은 임대차 기간을 현재 2 플러스 2년에서 3 플러스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아주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학재가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등 6단위인 만큼 임대차 기간도 6단위로 변경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아주 낭만적인 발상 유치한 발상에 기반을 두고 3 플러스 3년 그게 일단 한번 전세집을 얻게 되면은 6년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6년 동안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조치입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전세를 놓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강행할 때 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조금만 고민을 하게 되면은 악법이 나올 가능성을 현재하게 줄일 수 있죠 아마도 이같이 3 플러스 3년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보다 전세 매물 자체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월 3일 11일부터 전원세 상한제와 계약경시청구권 시행으로 현재 전세시장은 사상 초유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대란을 겪게 된 근본적인 요인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부작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나 이것을 통한 대안 제시 없이 또 다른 그런 악법을 구상하는 걸 보면은 정말 대책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문가들 하나같이 정부 조치가 가져올 큰 혼란을 정확하게 예상했고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차법 통과를 앞둔 지난 7월 4일날 서울경제는 법 통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부작용을 아주 소상하게 지장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선의를 깔고 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게 되면 과연 이들의 바람대로 한국은 세입자천국이 될 것인가 대다수 부속사 전문가들은 답은 노다 이미 강력한 규제를 임차인으로 보호하고 있는 독일의 선례를 보더라도 이들의 희망이 그대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는데 당시에 대다수의 그런 전문가들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찝습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 부작용으로 꼽히는 것은 전세 물량 감소, 전셋값 급등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 시 전셋값을 크게 올리기 어려워지면서 집주인들이 한 번에 전셋값을 조정해서 올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미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대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세 대신에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체로 월세의 경우는 전세보다도 주급이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것도 정확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다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전세 물량의 감소 또한 전세 시장 불안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했던 그런 부작용을 다 쌍그리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전세 시장 자체를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뜨린 겁니다 다음 질문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임대차 관련법 통과 이후에 전세 시장의 혼란에서 현 정부가 배워야 하는 것은 선의로 포장한 정책이라고 해서 반시장적인 정책을 통과시키게 되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되는데 그건 시장의 배반이 된다는 것이죠 시장의 배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 정책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집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려고 했던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행동 동기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면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6년 동안 재산권을 제약하고 6년 동안 가격 조정이 어렵다면 그건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고 6년치를 처음 계약할 때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전세 가격의 폭등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너무나 뻔한 예상 가능한 그런 부작용을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도무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2 플러스 2년도 너무 깁니다 그런데 3 플러스 3까지 돼지게 되면 아마 전세 시장은 치유하기 힘들 정도의 홍력을 지를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